하.. 이런 데서 살면 진짜 아무 걱정도 없겠다 우리 언제 이런 데서 살았냐 그 새끼 전화 계속 안 받아? 내가 해볼게 오빠.. 우리 그 돈 돌려받을 수 있겠지? 사장님 어 우리 미가 많이 다쳐서 그러는데 저 한 30만원만 받을 수 없으니까 사장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어디야? 일단 들어와 매일 배달시키시는 할머니인데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집 좀 다 달라고 진짜 이 집 맡긴 거 맞아? 네 남들 코 거는 소리랑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 밤이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? 네 지금 들어왔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